성도렙은 흥미진진한 시간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21장은 정말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는 21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어떤 부분들은 이게 정말 새하늘이고 새로워지는 어떤 모습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단순한 인간의 이해는 넘어가야 된다. 즉 이 말은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 성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한다. 21장 9절부터 27절까지는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똑같이 여기 들어있으면서 여기에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아주 중심이 되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거민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정말 놀라운 특권, 놀라운 유업을 누리는 그 주인공이 누구이며 그 주인공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늘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이런 궁금한 부분들에 대한 답도 됩니다. 그런 답들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죠. 이제 21장 9절부터 27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읽었으면 참 좋겠는데 읽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하는 그 삶의 안에 생활하여 나가는 그 삶 안에 하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다양한 궁금한 부분들이 있죠.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을 더 간직하고 싶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신앙을 좀 조롱하기 위해서 궁금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시록 21장과 22장은 그 두 부분에 대한 답을 다 제공해 줄 수 있죠. 여하튼 우리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가로대,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대,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것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데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네, 여기 지난 1번에 이어서 여전히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들에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통과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루살렘, 우리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내가 널 위하여 처소를 마련해 간다. 주님이 마련하신 처소에 대해서 주님이 마련하신 처소에 대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매우 그야말로 근사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정말 표현이 미치지 못하는 눈꽃만한 표현이고 황홀하다고 말하기에는 이 사실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구체적이고 그런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도성을 이야기하면서 저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갖는 궁금증에 대한 답도 같이 찾아가려고 하는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이 상황은 언제냐면 천년기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는 개미 개시록 15장 16장에 나와서 일곱 재앙을 주고 일곱 재앙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그 역할은 끝나야 되는데 그 역할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일곱 대접을 가진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전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일곱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고 천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대한 매우 궁금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무엇이라고 우리들이 이건 그럴 거다라고 하는 유추는 할 수 있지만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간적 개념을 보면 우리들은 두 종류의 시간적 개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첫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이루어져가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해와 달과 별들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하루는 24시간이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시간이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는 천년기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나오니까 이건 분명히 예순이 모시고 나서 1천년이 지난 다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시간적인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그건 뭐냐면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뭐라는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하나 얻을 수가 있네요. 그건 무슨 힌트인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소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우리가 겪는 시간과 우리가 겪는 이런 모든 월과 이런 모든 연안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경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그 하늘은 어떤 곳인가? 여기 성경에는 여기 21장 25절에 뭐라고 돼 있는가? 23절부터 보는 게 낫죠. 23절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더라. 그건 해와 달에게 하나님이 광명을 바퀴스를 바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더라.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해달이 비침이 쓸데가 없더라. 그러면 이상한 문제가 돼. 우리들이 땅에 있을 때는 해와 달은 뭐의 문제예요? 해와 달은 땅에 있을 때 해와 달은 일자와 사실을 이루는 연안을 이루는 역할이 있었지만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해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는 말은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연안이나 일자가 아니다. 왜 그런가? 여기 25절에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이는 밤이 없습니다. 네. 뭐가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뭐예요? 계속되는 시간이라는 의미네? 밤이 없고 낱만 있다는 뜻일까?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까 밤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늘의 시간, 즉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의 시간은 하늘의 시간은 우리들이 계산하는 해달별, 순행에 의해서 계산되는 시간과는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와의 시간들을 같이 쓰셨지만 왜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는 이 시간이 아니라 하늘 시간으로 주님은 이 모든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시간이란 어떤 시간일까?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하늘의 시간이란 어떤 시간이냐는 성경을 통해서 유치해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 무슨 말 있는가 하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개구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내려보냈습니다. 천사가 다니엘한테 오는 시간은 바자고꾼이 막지 않았으면 21일이 안 걸리고 그냥 오는 건데 막혔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오는 데는 동시적인 개념이네.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시간을 생각하죠. 인간, 우리들이 창조된 세계 속에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주의 조화나 신비를 말할 때 천체의 궤도와 순환을 통해서 시간을 계산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곳에는 그것으로 시간을 계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순간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다른 해달별로 인해 만져지는 이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일정표는 항상 현재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인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우리들이 아니 예수님께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정하는 그런 시간 개념에서 그런 그렇게 정말 하루가 같고 또 그렇지만 그것이 하늘에서 진행되는 어떤 것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하루 같지만 이 땅에서는 천년이 같이 될 수 있고 천년이 하루같이 된다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늘에 가면 이사야 65장에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 말이 입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 이 말이 음성이 전파를 타고 이게 340m씩 가잖아요. 이게 우리 마하 계산하는 것처럼 1초당 그런 시간을 가서 들린 다음에 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이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바로 순간적으로 즉 말하자면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어느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일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빛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는 말은 빛의 속도보다 하나님의 속도는 어떻다? 더 빨라야지만 가능한 거죠. 빛의 속도보다 느린데 빛을 만드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운행이 가능하시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럼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과학은 말할 때 전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 소설들을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그런 말을 안 해요. 사람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멈추는 거죠. 그대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가면 그래서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젊어질 수도 있다네요. 그러니깐 여러분 빛보다 빠르신 속도 영광의 광채를 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머물러 있는 그곳의 모든 상황들은 항상 현재형이다. 그러나 그 시간이 항상 현재형이지만 이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는 수천 년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곱 장을 담은 천사가 일곱 장을 담은 천사가 하늘에서 다시 이 개시를 통해서 요한에게 이걸 보여줄 때는 이 천년기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를 들면 물론 이걸 개시로 보여주는 거니까 개시로 보여주는 거니까 이미 재앙 전에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요한에게 본 거니까 천년기 이후에 나왔다는 말은 아니지만 천년기라는 것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이런 상황을 주관하고 있다는 말은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이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의 유추, 시간의 흐름을 벌이지만 하늘에서는 재앙이 마치고 바로 그 다음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은 동시 현재 진행형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유추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천년이지만 하늘에서는 그냥 순간적인 가치 현재형으로 진행되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뉘앙스를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장을 가진 천사가 천년기 이후에도 등장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멋진 이야기죠. 멋진 이야기.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또 저러한테 도전하실 수 있어요. 무슨 소리? 게시록 이사야 66장에는 하여 사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매 월삭과 매 안식일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도 이게 돌아간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말이 틀리네요 하실 수 있겠네요. 틀리긴 왜 틀립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할 때는 더 이상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성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은 사람들이 그런 말이죠. 우리 본양은 하늘 본양이다 이런 말하죠. 그래서 사실 원밀한 의미로 보면 하늘 본양이라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괜찮지만 인류의 시작이 하늘 본양이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적으로 봤잖아요. 우리의 출발은 에덴동산,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다 망가진 지구를 재개발해서 새롭게 만드신 다음에 예루살렘이 내놓는다는 말은 예루살렘성이라는 것은 실제로도 볼 수 있고 영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21장에는 거기에 다양한 치수까지 나오니까 사람의 척수라고도 나온 거니까 실제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할 때 영적인 의미도 볼 수 있고 실제적인 의미도 볼 수 있다. 도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지어진다고 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일자의 순환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면 일자의 순환이 있으면 아담이 늘 그랬던 것처럼 아담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일곱째 날이 이럴 때 하나님이 안식할 때 아담도 안식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그런 대답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여기에 이 성 안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머물 때는 성전에 성전이 없다 하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환상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은 시간이 어떻게 됐다? 시간의 그런 흐름이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춰있는 것 같다. 항상 현재형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 그 시간이 영원이다. 이게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죠. 하늘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걸 우리가 무슨 과학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과학이 어떻게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부분들은 하늘에 가설아야만 알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고호 때문에 우리 한 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어린 양의 신부 예루살렘을 설명해 주었습니다만 이 어린 양의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는 결국은 이 땅에서 구속받은 우리들의 그런 회, 우리들의 만남과 우리들의 이런 공동체적인 그런 요소들이 곧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니까요. 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로 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지체가 돼서 함께 어우러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여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 성이 되려왔다 할 때는 예루살렘 성이 되려왔다고 할 때는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라도 되고 또 다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 사이의 관계에서 어린 양의 예비됐다고 하는 말은 그 성도들이 예비된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보석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양한 보석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의 11절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여기 다 돼 있는데 그런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는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선 열두 지파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하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성문 앞에 다 뭐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그럼 여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란 계시록 여기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이렇게 7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열두 지파의 문이 있다는 말은 그 열두 지파 이름이 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더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 민숙이 10장부터는 광야에서 행진을 시작하잖아요. 그 광야의 행진을 시작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그 행진해 나갈 때 앞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 또 그 뒤에는 또 이렇게 맨 뒤에는 송아지로 되어 있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 위에는 단 지파로 되어 있는 독수리로 되어 있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세 지파 아래는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루벤 지파 이런 모습으로 세 지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이 3개씩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옛날 광야에서 유대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써렸던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성의 성곽은 성벽입니다.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에 열두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어린 양의 12사도에 열두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문은 이스라엘 지파여 성 울타리는 누가 되어 있더라?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는 누구 같아요? 그 중에 여딴 제자는 확실한데 한 제자는 떨어졌잖아요. 그럼 누구가 열두 번째 제자 같습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셨을 때 제자가 됩니다. 마가복음 3장에 주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자기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열두 번째 제자를 채웁니다. 그런데 그 열두 번째 제자로 태어나 있는 마띠아는 성경에 한 번도 다른 이름이 또 그가 뭘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11명의 제자잖아요. 유다가 배신했습니까? 그러면 한 제자는 누구일까? 말할 것도 없이 다하회적도 성에서 사오라 사오라 너외나 빗박하니? 그러면서 내가 너를 뭐로 부른다? 이방의 사도로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두 제자 속에 사도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바울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바울을 무너진 열두 제자 가운데 빠지고 달라진 한 제자 유다의 자리를 바울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열두 성과 열두 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또 한 번 생각해 볼 게 있겠죠. 그러면 왜 유다 집화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까? 요즘 그런 말들이 시장에 많이 떠들고 있어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대체신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체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다 유대의 세대는 끝장났다. 끝났고 이제는 이게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유대는 버림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를 하나님의 역사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신학이 대체신학이에요. 신약교회가 옛날 이스라엘을 대신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렇게 신약, 우리 이방과의 간격이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가 아예 유대인과 이방 사이가 이제 새로 하나가 돼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간다 그랬지 유대인은 빠지고 우리끼리 지어간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과 신약교회가 함께 어울리는 걸 보게 되죠. 그럼 구약 이스라엘 혹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가졌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백성으로 선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이어받을 때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님이 선택하셔가지고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으로 부르실 때 유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맡겨주셨는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맡겼어요. 그래서 신명기 여기 6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선택하고 너희를 선택한 것이 웬일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국 19장 1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주님이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백성들로 19장 6절입니다. 출애국 19장 6절에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럼 이 제사장 나라는 누구냐? 신명기 6장에는 말씀하시기를 뭐라는 백성?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가지고 율법을 가리키는 백성이었다. 그래서 신명기는 1절부터 6장은 1절부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얘기하면서 명령과 법도를 지키게 하고 나라를 가르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게 되면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고 이 모든 일을 행하라 이런 말씀들을 보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물론 이 계명은 신약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히브리서 8장 10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기에 제사장 백성이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베드로는 또 베드로 2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제 제사장 백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면 신약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가 이렇게 온전히 전파되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증거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항상 같이 가는 수레바퀴라. 개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개시록 20장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은 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과학은 열두 성과학의 기초는 제자들이고 성문의 열두 기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집화를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매우 중요한 전달자, 이걸 지키고 유조했던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구원의 요체라는 것.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실제로도 이런 모습이지만 내용적으로, 영적으로도 이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 백성들의 이런 모임과 남은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과학을 재는데 장과 공과 이렇게 고가 같더라. 이 장과 공과가 1만 2천 스타디온이다. 1만 2천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길이로 따지면 2,220km예요. 2,220km.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생각한다고 치면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저 북쪽 끝에서 제주도까지 가도 조금 더 길겠죠. 그런 이 모습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과학이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학이, 성과학이라는 말은 성벽에, 성벽에 144 규빗이라 그랬어요. 1 규빗을 사람의 적도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50cm로만 잡아도 약 77m, 이렇게 77이라고 하는 144m니까 50으로 따지면 약 72m가량 됩니다. 성벽의 두께가 그렇게 두꺼워진 거죠. 와, 이 사람은 상상되세요? 이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구조인. 그런데 이게 다 뭐로 돼 있느냐? 이게 다 뭐로 돼 있느냐? 온갖 보석돌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지구촌 77억 인구 가운데 보석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보석 가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보석 때문에 애걸복구라는 거 하지 마세요. 나중에 지치고 질리도록 보석 속에 살 거니까. 보석이 지금은 귀해서 값비싼 것이지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게 보석으로, 보석으로 뿌여있습니다. 성갑은 벽옥입니다. 성은 정금입니다. 와, 놀랍습니다. 그다음에 각속 보석인데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홍만호요, 홍보석이요, 황옥이요, 녹옥이요, 다망옥이요, 비치옥이요, 청옥이요, 자정이라. 열두 문은 열두 진지요, 문마다 진지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알랄루야. 우리의 보석 속에서 삽니다. 왜냐하면 보석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22절에 성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민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땅에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건 성소를 말합니다. 그 성소에서 10편, 68편,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행차하는 걸 내가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식부터 높여계신서 예레미야는 성소, 하나님을 직접 성소. 말하자면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졌는가 하면 제사와 재단을 위해 주어졌거든요. 죄 때문에. 죄로부터 어린 양을 상징하는 양들을 드리고 이렇게 염소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성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한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성소의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래요. 그럼 뭐만 남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배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제는 그런 경배를 위해서 별도의 우리가 지금까지 죄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에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하나님의 권세가 머무르는 거기를 향해 걸어가던 그런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곧 어린 양이 어떠니까? 그냥 우리의 경배의 중심이니까. 그 말씀이에요. 보좌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게시록 20장 여러분 말씀드릴 때 보좌의 조감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유리바다 같은 그 앞에 24장로들이 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였다.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 게시록 7장의 그 답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교회의 시록 7장 14절부터 흰옷 입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 이들이 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와우, 큰 환난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신 줄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이는 재단이 있고 이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다. 우리는 보좌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전이 하나님이 성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성전이다. 얼마나 그 영광의 빛이 밝으냐? 해단의 빛임이 쓸데없더라.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24절에 만국이 그 빛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들이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만국이 빛가운데로 다니고 어떻게 다다가 다니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이미 게시록 5장을 여러분 읽을 때 제가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게시록 5장을 여러분 읽었어요. 오래전에 읽었습니다만 저는 정말 게시록 5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새 노래의 주인공들이 꼭 이해해야 될 말씀이라는 걸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게시록 5장 10절에 보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을 삼으셔. 우리를 제사장을 삼으시면서 우리로 알금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다음에 우리로 알금 땅에서 왕로를 타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나라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무엇으로 탄다? 왕로를 타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내가 여기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만국이 빛가운데로 갔다는 말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나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 그들이 성전의 주인공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땅에 왕들이 들어갔다 이 말은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구속받은, 성령받은 사람들이 다 땅에서 왕로를 탄다 그랬으니까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땅에서 왕로를 하려면 좀 해봐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땅에서 그냥 왕하고 정반대되는 상을 살다가 하늘 가가지고 왕로를 타기 쉽지 않겠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왕로를 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그 왕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영광이 들어오리라. 그 다음에 성문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비치니까 밤이 없다 이 말씀이겠죠? 물론 여기 밤 속에는 실질적인 밤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보태기도 원해요. 도무지 문을 닫지 않는 이유는 왜 안 닫아요? 뭐 나쁜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문을 닫는 거 아니겠어요? 원수가 들어오고 적이 들어오는 것? 그런데 도무지 닫을 필요가 없어. 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밤은 이렇게 어두운 밤도 밤이지만 이 도둑, 인생의 밤도 없다 이 말으로 저는 또 하나 더 애도하고 싶어지는 거죠. 인생의 밤도 없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이렇게 예표되어 있는가 하면 출애굽 14장에 또 예표가 돼 있어요. 출애굽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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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말씀이 있죠. 그게 광야로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의 군대가 이들을 쫓아 나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들을 막 쫓아 나오는데 이야, 여기 출애굽 14장. 출애굽 14장 19절,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서 그 뒤로 행하되 구름기둥도 그 앞에 그 뒤로 옮겨. 20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에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함께하지 못하더라. 여기 밤이 광명하니까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게 함께하지 못했다는 말은 저편이 얻은 편이에요. 바로와 함께한 편. 이편은 하나님과 함께한 편. 그러니까 저편이 이편과 못했다는 말은 저편은 하나님 여기에 돌아올 수 있었다. 흑암이 있고 밤이 깊었다. 이편은 광명하고 밤이라도 광명했다. 할렐루야. 천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모습. 우리 인생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밤이 맞도록 광명이 우리와 함께하고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들은 저편이 없습니다.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않는. 왜? 완전히 사라졌으니까. 완전히. 그래서 여기 도무지 밤이 없다는 말씀은 실제로 밤도 없지만 해와 달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강해서 그런 것들이 없지만 인생에 있어서도 역사에 있어서도 저편이 이편에 어둠이 이쪽에 문을 안 닫아도 성문을 안 닫아도 어둠의 권세가 우리 하나님의 권세 속에 돌아올 수 없다는 완전한 보증이 있겠네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온다.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야 될 만국의 영광과 존귀란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보면 되는가 하면 이걸 보면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4절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뭘 보니?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란 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의리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의 의미는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러나 그런 절대적 신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만이 아니라 관계적 속성, 즉 도덕적 속성 누군가를 나누고 대화하고 누군가와 관계하시는 속성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신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성품의 영광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이 있다면 그건 우리들의 성품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뭔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니까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은 우리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성품의 영광이에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찬 성품. 그래서 저는 천국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야지만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그런 말씀보다 성대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늘 사로잡혀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하면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만국의 영광, 나라의 영광, 하나님 아들의 영광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모실 때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절대적 신성에 속한 영광의 형상을 말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그건 뭔가? 관계하는 도덕적 형상, 성품의 영광이죠. 그런 그 성품의 영광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보여줬습니다.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 우리가 회복했다기보다는 담고 우리가 그것들을 소유해야 된다면 바로 그런 은혜로운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연결어가는 그런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 삶은 뭐냐?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만국의 영광과 전기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20절 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속된 것이나 가증한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기록된 자들 뿐입니다. 아름다운 여러분 거짓말 지난 시간에 잠깐 거짓말을 지어내는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 픽션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픽션 좋아하는 거 위험해요. 연속극에 빠지는 거 위험하다고요. 속되고 가증한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은 이미 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다 사라져 있고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런 놀라운 상급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신의 성품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증한 일, 속된 일, 거듭된 일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빠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만들어지기 전에, 지어지기 전에,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작정된 사람들인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구속이라고 하는 피흘림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체계에 기록돼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의 생명체계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놀라운 이야기죠. 21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폭대고 아름다운 하나님 회복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 아버지의 소원형 걸어가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이야기가 21장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21장 이야기는 정말 큰 은혜가 되고 지나간 역사 속에서, 오랜 역사 속에서 지구 역사가 6천년이라고 하면 어때요? 또 그렇다고 하면 되는 거지. 꼭 6천년, 됐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노아까지 한 2천년, 노아부터 예수님까지 또 한 2천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한 2천년 그게 약 한 6천년 지났다고 가정하죠. 얼마나 주님이 이 날을 기다리셨을까요? 인류는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 날을 또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기다림이 이렇게 아름다운 보상으로 갚아지는 있네요. 성대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놀라운 영원한 시간 속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항말로 인간, 대학도에서 당신이 어떤가요? 제2사에게 4천년, 기회는 20의 날 내게 4천년은 4천년이 4천년이 3천년이 5천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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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년이 6천년이 5천년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